저기 벡스코에 신유빈 선수도 보이고 판젠동, 수닝샤, 펠릭스, 히나, 옵차로프 저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이 다 우리나라에 부산에 와서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을 치릅니다. 네 저도 이번에 KBS 탁구 해설위원을 맡게 되어서 이렇게 왔고 그리고 또 개인코치로 또 우리나라의 박규현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는데 미래해세칭권의 저의 제자 선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열리기 때문에 저도 기대를 너무 많이 하고 있고 꼭 좋은 성적을 내줬으면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시합장에 와보니까 오랜만에 저도 이제 세계선수권대회에 시합을 뛰었던 그런 긴장감이나 또 설레이는 느낌도 많이 들고 제가 시합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랜만에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긴장되고 어? 넌 우리형식이에 출연해도 되니? 아 너무 좋죠? 아 우리형식이 비법전수를 다하겠습니다. 장호진 선수가 비법전수를 한다고 합니다. 기싸움! 기싸움! 맥그리그와 같은 트래쉬 토크 세계 선수권대회에 한국 선수들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발전에서 뽑힌 박규현 선수 여기 우영규 선수도 같이 훈련하러 왔습니다 여기 오준성 선수도 세계 선수권대회에 같이 훈련할 수 있도록 왔고요 여기 왕추친 선수와 마롱 선수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마롱 선수는 훈련을 다 하고 가고 있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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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